제가 아는 한 성도님 큰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요 그 사업이 얼마나 힘듭니까? 뭐 이런 것도 어렵고 저런 것도 어려운데 그 중에서 사람과의 관계가 참 힘든 것 같습니다 사업을 하다가 보면 좋은 사람도 만나지만 아주 나쁜 악한 사람도 만나지 않습니까? 이런 저런 일로 이분이 너무 힘드셔서 이제 막 불면이 오고 또 너무 마음이 힘드셔서 저한테 기도 부탁을 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그분 기도 제목을 듣고도 자꾸 마음에 이제 그분이 좀 안쓰럽고 마음이 쓰여가지고 이제 메일로 그분에게 시 하나를 제가 보내드렸습니다 시 제목이 고목소리 들으려면 이런 제목인데요 내용이 아주 짧은데 참 의미가 있는 내용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한 그루 늙은 나무도 고목소리 들으려면 속은 의뢰껏 썩고 고든 가지들은 다 부러져야 그 물론 굽은 등글에 매맞은 자국들도 남아있어야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고 또 오늘 새선명축제 손님을 초청하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시가 떠올랐던 것은 오늘 여기 계시는 어떤 분이라서 이런 힘들고 어려운 한 가정을 지키려고 또 우리 어린 자녀들을 잘 키우려고 얼마나 애쓰던 분들이겠습니까 모든 분들에게 다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한 그루 늙은 나무도 고목소리 들으려면 속은 의뢰껏 썩고 고든 가지들은 다 부러져야 그 물론 굽은 등글에 매맞은 자국들도 남아있어야 저는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위로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책임감을 가지고 가정을 지키기 위하여 또 직장생활 너무너무 힘들지만 그것을 잘 버텨오신 많은 분들이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이 그 마음을 잘 위로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제가 최근에 읽은 바운스백이라는 책에 보니까 하바드 대학교에서 뭘 연구했는가 하니까 인생의 행복적 조건이란 게 무엇인가 인간은 뭐가 만족이 되어야 뭐가 채워져야 행복할 수 있는가 이거를 이제 연구를 했는데요 하바드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오랜 세월을 추적을 했댑니다 그 긴 세월을 추적을 해서 보니까 인간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일곱 가지 조건이 채워져야 된다 그 일곱 가지가 뭐냐 보니까 교육, 또 안정된 결혼생활, 금년, 금주, 운동, 알맞은 체중 그렇게 여섯 가지에다가 하나를 더 덧붙이는데요 고통에 대응하는 성숙한 메커니즘 제가 이게 참 의미가 있더라고요 일곱 번째 말하는 고통에 대응하는 성숙한 메커니즘이 없으면 앞에 여섯 가지가 소용없다는 겁니다 뭘로 의미하겠습니까? 모든 인생에게는 누구나 예의 없이 고통이 다 온다는 거고요 인간의 행복의 여부는 그 고통이 찾아올 때 그거에 대응할 수 있는 성숙한 메커니즘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고 싶은데요 여러분은 현재 어떤 고통이 여러분을 괴롭게 하고 계십니까? 또 그리고 여러분은 그런 고통이 찾아올 때 어떤 그 고통에 대응하는 성숙한 메커니즘이 있습니까? 이 질문을 하다가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니까요 오늘 많은 분들을 초청했는데 예배 마치고 오늘 초청되어 오신 교회 생전에 처음 오신 분이 저를 찾아와서 자꾸 예수 믿으라고 귀찮게 하시는데 그 목사님은 예수 믿어서 뭐가 그렇게 좋습니까? 그렇게 저한테 물으신다면요 글쎄 뭐 한 시간 갖고도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분이 이제 바쁘니까 복잡하게 말하지 말고 하나만 얘기해 보시라고 그러신다면요 저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말씀이냐 이제 이 본문의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 재판을 받는 과정인데 이제 재판 받으러 로마로 압송되는 과정에 이제 배를 타고 항해하고 있는 과정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렇게 항해를 하다가 유라굴로라는 어마어마한 태풍을 만나는데요 이 태풍이 막 얼마나 엄청난가 하니까 자 사도행전 27장 18절부터 20절 그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폭풍에 몹시 시달리고 있었는데 다음날 선원들은 짐을 바다에 내던졌고 사흘째 날에는 자기네들 손으로 배에 장비마저 내버렸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그 센 바람만이 심하게 불었으므로 우리는 살아나물이라는 희망을 점점 잃었다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그 아까운 짐들 다 던지고 심지어는 그 배 장비까지 막 지금 다 버리는 그런 상황인데도 이게 좋아지지 않아가지고 살 희망이 지금 없다는 그런 상황이에요 아 근데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쭉 묵상하다가 그 흥미로운 거 하나를 발견했는데요 자 13절을 한번 보세요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래서 배를 출항시켰거든요 그랬더니 바로 그 다음 14절에 보니까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아 그래 저는 이게 참 그 인생이 이런 거다 이게 그 남풍이 순하게 불어 그래서 믿고 이제 배를 출항했더니 얼마 안 돼요 상상도 못하는 광풍이 불어와가지고 죽을 것 같은 거 이거 인생 아닙니까 뭐 이게 대부분이 다 눈물 흘리는 게 다 이것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어 그래서 그 사람하고 결혼한 거 아닙니까 결혼하고 조금만 있으니까 갑자기 얼마 안 돼요 지금까지 고통하는 분이 한두 분이겠습니까 남풍이 순하게 불어 이야 이 사업이 대박이겠다 이거 온 집안 돈 끌어모으고 집 팔고 옆에 아는 분 돈 다 끌어모아가지고 이거는 100% 이거는 남풍이 순하게 부는 거 보니까 대박이다 그랬는데 사업 딱 십자고 얼마 지나자마자 얼마 안 돼요 그게 인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참 이런 인생의 지침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들을 대비하도록 성경이 뭘 가르쳐 주시느냐 자 전도서 7장 14절이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권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해야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성경을 조금만 미리 알았더라면 그렇게 그냥 그 큰 풍랑 만나 죽을 고생하는 건 피할 수 있는 분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사실은 지금 잘 된다고 지금은 남풍이 순하게 분다고 그 방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 두 가지가 병행해서 오는 게 인생이다 어쨌든 지금 배에 탄 사람들이 이렇게 남풍이 순하게 부는 것만 믿고 그렇게 출항을 했다가 지금 광풍을 만나서 죽을 고생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를 좀 나누고 싶은데 그게 뭐냐 하면 먼저 19절 20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사흘째 날에는 자기네들 손으로 배에 장비마저 내버렸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그 센 바람만이 심하게 불었으므로 우리는 살아남으리라는 희망을 점점 잃었다 여기 보니까요 이제 풍랑축이 일어난 일 아닙니까 광풍이 불고 한 사흘 어간이 되고 나니까 이제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희망 없다 그랬는데요 그 다음 27절을 한번 가보십시오 열나흘째 되는 날 밤 꽤 많은 시간이 흘렀죠 열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스무 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열다섯 길이라 암초에 걸릴까요 고물로 닷 넷을 내리고 그 다음 보세요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이미 지금 풍랑 시작되고 사흘 어간에 이미 그들이 낙심하고 좌절했는데 그 사이에 풍랑이 잠잠해진 거 아니거든요 상황이 좋아진 거 아니거든요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이 지금 열나흘째 계속되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이걸 영어선경 NIV로 보니까요 이 날이 새기를 고대했다는 이 부분이 프레이드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뭘 의미합니까? 그냥 기계적으로 날이 새기를 기다린 게 아니라 기도했다는 거예요 절박하게 불을 치셨다는 거예요 매달렸다는 거예요 뭘 의미합니까? 희망을 지금 그들이 가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던지고 싶은 문제 제기가 뭐냐면 지금 상황은 좋아지지 않았고 이미 사흘 좀 지나면서부터 절망이 몰려왔는데 어떻게 열나흘이라는 세월이 지난 시간에 지난 그 점에 없던 희망이 생겨가지고 밤새워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막 고물을 내려보고 닫을 내리고 그런 시도를 하는 의욕이 살아났나 이게 오늘 다루고 싶은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이런 관점으로 본문을 잘 관찰하다가 보니까요 그 절망을 표현했던 이제 우리는 희망이 없다 그렇게 절망을 표현했던 20절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살아나기를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라는 이 29절 사이에 뭐가 있었냐 보니까요 예수 믿는 바울의 권면이 있었더라고요 그 중에 한 구절만 읽어드릴까요? 22절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절망한 그들에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그러면서 쭉 이제 희망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절망으로 가득 찼던 그 배 안에 있던 광포만 난 사람들이 왜 다시 희망을 회복했나 보니까 거기에는 예수 믿는 사람 바울의 권면이 있었더라고요 자 그러면 다시 이제 또 이런 질문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럼 바울은 모든 사람들이 지금 광풍으로 다 죽어가는데 왜 그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희망으로 그렇게 요새 쓰는 표현으로 희망 전도사가 돼서 그런 아름다운 메시지를 전할 수 있었나 그거에 대한 답도 있더라고요 자 22절부터 그 바울의 호소를 연속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어떻게 이런 확신을 하게 됐나 그 다음 23절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였으니 그래서 결론적으로 25절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자 이걸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풍랑을 만난 지 사흘 어간 때부터 벌써 좌절하고 낙심했던 그 배에 있던 사람들이 열나흘이 될 때 오히려 상황은 하나도 좋아진 게 없음에도 희망을 가지고 그렇게 밤을 새워서 기도하면서 의욕을 가지고 나갈 수 있었던 데는 바울이라는 예수 믿는 사람의 권면이 있었고 또 바울이 그렇게 담대한 희망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가 소속된 바울의 표현으로 자기가 섬기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나머지 모든 사람들이 풍랑 바다는 고립 아닙니까? 배에 갇혀서 고립됐기 때문에 희망을 볼 수 없었는데 유독 바울은 하나님께 소속되었고라는 표현이 뭘 의미하겠습니까? 그 많은 단절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커넥션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의미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하바도 대학교에서 조사했던 인생의 행복 조건 중에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고통에 대응하는 성숙한 메커니즘이라고 한다면 오늘 많은 현대인들이 이게 지금 결핍된 거 아닙니까? 너무 행복하게 잘 살다가 갑자기 어느 날 유라굴로 태풍 같은 인생의 광풍이 오면 바로 그 행복이 무너져 버리는 것은 바로 이런 고통에 대응하는 성숙한 메커니즘이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면 오늘 저는 여러분을 초청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예수 믿으면 좋은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풍랑이 찾아올 때 여러분 위기가 올 때 믿음이 주는 힘 이걸 좀 한 몇 가지로 정리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 믿음이 올 때 믿음이 주는 위기가 올 때 믿음이 주는 힘 중에 첫 번째가 두려움의 제거입니다 자 24절을 보시겠습니까? 지금 유라굴로 태풍으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빠진 바울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제일 먼저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너무너무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바울에게 너 풍랑 이기는 법 받아 적어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비결을 가로주신 게 아니라 가장 먼저 주신 거 두려워하지 말라 왜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가장 먼저 주셨을까요? 인간은요 위기를 만나면 그 위기 자체도 문제지만 그 앞에 절망하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거든요 요즘에 프로야구 결승전을 향해서 이제 몇 게임 하는 거를 저도 가끔씩 보는데요 평상시 그렇게 잘 던지는 투수가 포스트 시즌에서 완전히 죽을 수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너무 중요한 게임 큰 경기니까 마음이 흔들려 버려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위기가 올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마음을 단속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정확하게 아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제일 먼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아셨을까요? 만드신 분이거든요 우리 인생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매뉴얼을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바로 어제인데요 제가 우연히 어느 인터넷 블로그를 방문했더니 우리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는 분이에요 너무너무 적절한 예화를 하나님이 제공해 주신 내가 탄성을 질렀습니다 블로그에 보니까 루마니아의 리처드 범브란트 목사님 이야기가 거기에 실려 있는데요 이 리처드 범브란트 목사님은 누군가 하면 하나님의 지하운동이라는 책을 쓰신 분인데 이분은요 대단한 분입니다 그 신앙을 가졌다는 이유 때문에 14년 동안 감옥에서 고문당하고 상상할 수 없는 탄압을 받았던 분인데 그 끔찍한 고문 여러분 14년 말이 14년이지 끝까지 이겨낸 분이에요 끝까지 그분에 대한 글이 그 블로그에 있는데요 이분이 이제 그 감옥에서 엄습하는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하여 그렇게 절박하게 기도했대요 너무너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리고 또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으면서 그 어려움을 이겨냈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 범브란트 목사님이 이제 성경을 꾸준히 읽다가 이제 그 성경에 나오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거를 이렇게 세기 시작했대요 이게 몇 번 나오는지 여러분 이 범브란트 목사님이 감옥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글을 왜 카운트하기 시작했을까요? 두려우니까 수시로 절망이 밀려오니까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이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몇 번 나오는가를 그렇게 세면서 성경을 읽었는데 이분이 세보니까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365번 나오더라는 거예요 1년이 365일 아닙니까? 뭐로 의미할까요?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우리 인생이 단 하루라도 염려와 근심과 아픔과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는 날이 한 말도 없다는 걸 너무 잘 아시거든요 그 범브란트 목사님 이제 저는 그 글에는 없었지만 제가 이렇게 추측해 보기에 그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됐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풍랑을 만난 바울에게 하나님과의 연결고리 이 커넥션이 이루어졌던 바울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가장 첫 번째 메시지가 두려워하지 말라 범브란트 목사님 14년 동안 희망이라고는 이게 싹시 없는 그 절망의 감옥에 있던 이분에게 하나님이 다가갔던 두려워하지 말라 저는 오늘 여기 초청되어 오신 많은 분들 여러분 내면에 크고 작은 염려, 근심, 이 두려움의 문제를 하나님이 아시고 여러분을 여기 초청해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옛날 어른들은 우리보다 얼마나 환경이 어려웠습니까? 지금 뭐 힘들다 힘들다 그러지만요 옛날 어른들 생각하면요 그 옛날 어른들이 눈물로 부르던 찬양 중에 이거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저는 저 1절이 2절을 읽어야 1절의 의미를 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근심이 없어지는 로봇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인공인간이 되는 거 아니에요 2절 가사를 한번 보세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이 손님들 오실 게 오늘 노래가 또 참 잘 되는 것 같아요 1절에 여러분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오해할까 봐 2절에서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예수 믿으면 기계가 되는 거 아닙니다 똑같이 두려워요 저 얼마나 많은 두려움이 엄습하는지 아십니까? 두려움이 안 찾아와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두려움이 밀려올 때마다 그 두려움을 변하게 하는 능력 기도라는 걸 하나님이 주셨고 그 두려움이 내게 밀려올 때 그 두려움을 물리치도록 하나님이 찬양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오늘 먼저 믿은 저와 여러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이 말씀이 삶 속에서 구현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두 번째로요 위기가 올 때 믿음이 주는 힘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 사명감이 주는 확신이에요 자 24절에서 바울이 두려워할 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방금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그냥 막 무대보로 두려워하지 마 우리가 이제 능력 없는 인간 부모는 그것밖에 못해요 애가 울고 오면 울지 마라 울지 마라 그것밖에 못해요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에요 24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하나님은요 기계적으로 단순히 위로 차원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도 같이 주시는 분이에요 여기 지금 흐름을 보니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는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사명을 건드는 거예요 너 걱정하지 마라 너 죽을 수 없다 이 풍랑으로 인생 끝나지 않는다 왠지 아니? 너한테 사명이 있거든 네가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어떻게 여기서 죽겠니? 그리고 또 이 배에 탄 수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있는데 너 이 사람들을 향한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니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 사명을 자각하는 거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하루의 첫 시작 어떻게 하십니까? 아침에 눈 떠보니까 아이고 또 안 죽고 살아있네 그렇게 시작하세요? 아닙니다 저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사람이에요 3시에도 일어나고 4시에도 일어나고 저는 새벽에 일어나면 너무너무 이 하루가 벅차요 아침에 일어났더니 내가 안 죽고 살아있다는 거는 아직도 내게 사명이 남아있다는 걸 확인하기 때문에 이 하루 동안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실 일들을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벅찬 거 아닙니까? 어제 밤에는 낙심이었거든요 이 큰 교회를 유지한다는 건 상상을 초월합니다 말로도 할 수 없는 종류의 문제들이 날마다 다 저한테 보고가 되는 거 아닙니까? 무거워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가지고 잠자리에 들어갔지만 아침에 일어나 짧은 숙면을 하고 눈이 딱 떠여지면 오 하나님 아직도 내게 호흡을 연장시켜 주신 거는 내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이구나 작게는 우리 집에 있는 작은 것에 큰 거 하나 내 식구를 제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내게 남아있고 범위를 좀 넓히면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는 수많은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제게 남아있고 또 범위를 좀 더 넓혀 이렇게 탈하겠다고 비난받는 또 목사들이 탈하겠다고 손가락질 받는 이 시대에 여러분 제 사명은요 정말 하나님 내가 타락하지 않고 그런 자리에 빠지지 않고 아버지 많은 세상 사람들이 그 목사라고 다 타락한 거 아니네 아버지 이걸 제가 좀 보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이게 제 사명이에요 저는요 한국 교회를 위하여 막 어마어마한 일 계획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은퇴할 때까지 성도들 안심시키고 은퇴할 때까지 헛된 짓도 안 하고 들여다보나 멀리서 보나 한결같은 모습을 가지고 제가 잘 은퇴하게 되면 오이고 목사들 다 타락한 거 아니네 저런 목사가 한국에 얼마나 많겠어 저는 내 사명이 이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하루하루가 얼마나 벅찬지 아십니까? 바울이 하나님이 그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니까요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그 30절을 한번 보세요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지금 이제 이 사공들은 벌써 경험이 많으니까요 이제 자꾸 수심도 얕아지는 것 같고 살 것 같거든요 이제 도망하려는 거예요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 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 하고 그룹별을 바다에 내려놓거늘 여러분 지금 그 상황에서 전문가라고 하는 이 사공들이 다 도망가버리면 그 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위기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제 이 위기를 이렇게 호소합니다 31절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니 지금 여기에 여러분 제가 그 너희가에다가 제가 굵은 표시를 했는데요 이상한 거 아닙니까? 바울이 지금 헬리콥터 타고 있습니까? 자기도 배 안에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왜 너희입니까? 우리지 죽으면 자기도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이 지금 우리가 라고 말하지 않고 너희가라고 말하는 거기에는 무슨 확신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 주셨거든요 내 사명 로마에 가서 내 사명을 감당하기까지는 나는 죽을 수 없다 이 확신을 갖고 있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툭 튀어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우리 삶에도 이 정도 자신은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20대 초반에 이민 가서 이걸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20대 초반에 그런 고난의 길을 고난의 광야의 학교에 입학을 시켜주셨다고 또 오늘 분당 우리 교회에 이 자리에 있기까지 하나님이 저를 통하여 이 용량을 늘려주시기 위하여 많은 고난을 주셨기 때문에 저에게 고난은 너무너무 사명이에요 짐이 무거우면 그거 사명이에요 그래서 저는 습관적으로 이민 초기도 그랬고요 분당 우리 교회에 개척하고도 일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학교를 빌려 쓰다 보니까 우리 공간도 없고 이러니까 크고 작은 일들이 항상 일어나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럴 때마다 제가 좀 지치고 제가 좀 힘들면 습관적으로 독백 하나가 있는데 저는 이렇게 독백을 합니다 사명을 가진 나는 죽을 자유도 없다 사명을 가진 나는 죽을 수 없다 사명을 가진 나는 절대로 이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바울은요 하나님이 그가 두려운 가운데 있을 때 풍랑을 만나 절망할 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으로 안돈도 시켜주셨지만 오히려 그런 위기의 때 사명을 고치시켜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로 힘든지 모르지만 그 문제만 매달려 이거 해결해달라고 바둥바둥하는 인생이 아니라 문제가 찾아오면 찾아올수록 아버지 나는 사명이 자각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절대 이것에 무너지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왜?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위기가 올 때 믿음이 주는 힘이 하나 더 있는데요 그것은 희망의 전이에요 희망의 전이 무슨 뜻인가 하면 24절을 한번 보세요 먼저 하나님이 바울에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더니 그 희망이 회복된 바울이 바로 그다음 25절에서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안심하라 저는요 이 두 상관관계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바울이 사람들을 향해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안심하라 지금 만약에 누가 한국교회가 타락했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나는 그 증거를 여기에서 되겠습니다 한국교회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는 소리를 수없이 들으면서도 이 혼란한 세상을 향하여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안심하라 이걸 외치지 않는 이게 타락의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누구에게 이 사실을 외치고 계십니까? 책 제목인데요 엄마는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참 독특한 제목 아닙니까? 책 제목이요 엄마는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게 어떤 내용인가 하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마틴 피스토리우스라는 어린 소년이 있었는데 그때 12살 때예요 12살 때 이 어린애가 크립토코쿠스 뇌막염 전 처음 들어보는 병명이에요 크립토코쿠스 뇌막염이라는 희귀한 병에 걸려가지고요 이제 의식이 불명이 되고 식물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죽은 듯이 누워있었는데 4년 만에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4년이 지났는데 이렇게 죽어있던 이 아이가 의식이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들리고 다 느껴지고 보이고 이게 다 되는데 문제가 뭐냐 여전히 몸을 못 움직이는 거예요 사람들은 얘가 지금 의식이 돌아왔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이야 여러분 이 애가요 그렇게 의식이 돌아왔지만 몸을 못 움직이는 상태로 9년을 지냈대요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하루는요 이 책 제목이 왜 엄마는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인가 하면은요 하루는 엄마가 그 엄마도 사실은요 뭐 그 오랜 간호 끝에 너무너무 지치고 애는 살아나질 않고 그러니까 그 자살 시도까지 했던 분이에요 하루는 그 엄마가요 너무 낙심이 되니까 그랬겠죠 이 애는 이제 못 듣는 줄 알고 그랬겠죠 그 아이 앞에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 그 부분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가 죽었으면 좋겠어 엄마는 나를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다 네가 죽어야 해 엄마가 그렇게 말한 순간 온 세상이 아득하게 느껴졌다 나는 엄마가 고요한 방 안에 나를 남겨두고 나가는 모습을 멍하니 지켜보았다 그날 엄마가 바라는 대로 해주고 싶었다 도무지 견딜 수가 없는 말을 듣고 있자니 이제 그만 삶을 내려놓고 싶었다 여러분 이 아이의 절막이 느껴지십니까 그렇게 9년의 세월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이 아이 인생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어떤 기적이 일어났느냐 간병인이었던 버나라고 하는 간병인이요 미세한 움직임을 통해 이 애가 의식이 돌아왔다는 걸 자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 대목도 들어보세요 버나는 다른 간병인과 달리 말을 걸기 시작했고 나는 결코 잊지 못할 사람을 만나게 되었음을 직감했다 온갖 의구심에도 불구하고 버나는 좀처럼 흔들리지 않았다 신념이 불꽃같이 타올랐는지 내가 사람들의 말을 이해하는 것 같다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말하고 또 말한 뒤에 나의 부모님에게 검사를 해보자고 말했다 처음에는 뭐 누가 귀담아 들었겠습니까 정신당한 소리 하지 마라고 이 버나가 끊임없이 끊임없이 그것을 외쳐가지고요 그래서 그 부모가 마음이 바뀐 거예요 그럼 뭐 그냥 속는 셈 치고 검사를 한번 받아보자고 이게 이제 이 아이가 살아나는 계기인데요 9년을 그렇게 여러분 죽은 듯이 있던 이 아이가 청년이 돼가지고 그때 다시 되살아난 게 그때가 25살이 됐습니다 지금 이 청년이 어떻게 변했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되살아난 마티 비스토리우스라는 이 청년은요 믿겨지지 않는 삶의 변화가 일어났는데 지금 이 청년은요 의사소통 프로그램을 익혀가지고 직장을 다니고 있댑니다 또 대학을 졸업했댑니다 또 좋은 자매를 만나서 결혼을 했댑니다 더 놀라운 거 지금요 웹디자인으로 일하고 있는데요 취미로 휠체어 경주클럽에 가입해서 취미생활도 즐기고 있댑니다 여러분 그 절망적인 이 한 인생을 이렇게 완전히 변화된 인생으로 바꾸게 만든 건 딱 한 사람 간병인 버나라는 그 한 사람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그 부모로 설득해가지고 병원으로 이제 가기로 결정했던 날 그 버나가 그 아이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버나가 나를 보며 말했다 최선을 다하는 거야 알았지? 나는 내게 오리라 생각지 못했던 단 한 번의 기회를 붙잡기 위해서라면 온몸의 조직 하나하나까지 다 활용할 셈이었고 그런 의지가 전해지기를 바라며 버나를 마주 보았다 이게 오늘 본문에 유라굴로 태풍 앞에 절망했던 사람들에게 소리쳤던 바울하고 똑같은 상황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초청되어 오신 여러분 아무리 풍랑만나 힘들고 힘들고 죽을 것 같지만 여러분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이 사실을 제대로 잘 전해드리지 못한 한국 교회의 저 같은 목회자들의 타락을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는 다음 주일날 청년주일로 지킵니다 세상에 아버지 세대보다 더 못 살게 되는 첫 세대가 우리 다음 세대예요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절망하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매 가을날 우리는 청년들을 축복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데요 작년에도 청년주의를 드리면서 이제 이 드림북이라고요 이거를 이제 나눠드리고 이 안에다가 이제 추천 도서 같은 것도 넣고 엽서도 넣고 해서 여러분들이 감동받은 좋은 신앙서적이 있으면 한 권 사인해가지고 그리고 엽서에다가 격려 한마디 해가지고 우리 젊은이들에게 좀 전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작년에 수천 권의 책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청년부 담당 교육자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전해진 그 엽서 몇 개만 좀 골라달라고 부탁을 했더니요 제가 이 글을 읽는데 너무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한 두세 개만 읽어드릴게요 엽서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년 동안 제가 하나님 곁을 떠나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저를 떠나지 않으시고 아파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옆에 계심을 깨달았지요 청년의 때에 하나님 곁에 없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에 청년의 때에 하나님 곁에 없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에 다시 십자가 앞으로 돌아올 수 있었답니다 또 그 다음 엽서도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저는 45세 주부입니다 38세의 주님을 만나고 인생의 모든 방향이 완전히 변하였습니다 세상의 성공을 위하여 인류대학과 남들 부러워하는 대기업의 대학 강의까지 인생은 순탄한 듯 달려왔지만 주님 없는 성공의 끝은 우울증과 공황장애 가정의 깨어짐으로 귀결되더라고요 우리 교회 신앙생활로 내면과 가정이 바로 서고 회복되니 젊은 날에 예수님 없이 낭비했던 모든 에너지들이 너무 후회되지만 그때의 실패마저도 사용하시는 주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만 더 읽어드릴까요? 코모하고요. 따옴표예요 시간은 내 등 뒤로 흐르고 난 소리친다. 도둑이야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냥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젊은 그대는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어른이 먼저 누렸던 그 복음의 기쁨 희망을 지금 젊은이에게 전의해 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전수해 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난주 제가 보고받고 너무 감사했던 게요 원래도 이렇게 드림북 가져간 게 6천 통이랍니다 6천 통. 너무너무 가슴이 뛰어요 6천여 명의 젊은이들에게 기성세대 어른들의 그 따뜻한 카드 한 장 책 한 건이 우리 청년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될까 오늘 저는 이런 결론을 내리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선포하기 원합니다 25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오늘 이 설교를 녹여놓은 것 같은 찬양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들의 찬양 14번입니다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에 근심 걱정 내 마음 짓누를 때 난 잠잠이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오실 때까지 우리가 불러드릴 테니까 한번 초청되어 오신 분들 조용히 가사를 한번 음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곧 지치고 피곤할 때에 근심 걱정 내 마음 짓누를 때 난 잠잠이 주님을 기다리네 언제까지 주님 내 곁에 오실 때까지 주님 내 곁에 오실 때까지 다시 한번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에 여러분 이럴 때 없습니까 근심 걱정 내 마음 짓누를 때 난 잠잠이 주님을 기다리네 언제까지 주님 내 곁에 오실 때까지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을 기다리네 거친 바다 위 걷게 하시네 주만 의지할 때 강함 주네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을 기다리네 주만 의지할 때 강함주네 그 신능력 내게 부어주시네 여러분 이 시간 긴 시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한 1, 2분 저에게 시간을 주신다면요 이 시간 한번 조용히 눈을 감아 보시겠습니까? 어떨 때 육신의 눈을 닫을 때 영혼의 눈이 열릴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남풍이 순하게 불매 이렇게 시작한 가정인데 얼마 안 돼요 풍랑을 만난지라 분명히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래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얼마 안 돼요 이게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조용히 눈을 감으시고요 한번 그림을 그려 보시는데요 분명히 남풍이 순하게 불매로 시작했는데 얼마 안 돼요 풍랑을 만나 너무너무 당황하고 있는 자기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죠 단절이라고 누구도 도와줄 사람이 없네요 예수를 믿게 되면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그림 하나를 더 그려주세요 예수 믿기 전에는요 이 그림밖에 없었습니다 단절 고립 두려움 그런데 제가 예수를 믿고 나서 그림이 하나 더 있는데 십자가가 보여요 범죄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려서 고립되고 있었는데 그 일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시는 그 주님이 컷한 눈길로 나를 쳐다보고 계시는 그 그림이 생겨나는 게 그게 신앙이더라고요 여러분 지금까지 아무리 아무리 떠올리고 떠올려도 내 눈에 떠오르는 그림은 풍랑 만나 고립되어 있는 그 그림밖에 없었다고 한다면 한 그림이 더 그려지는 것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이 그림이 그려지기를 원합니다 저는 새생명축제 둘째 날에 꼭 이렇게 시도하기를 좋아하는데요 여러분 위에 한번 기도해 드리고 싶거든요 오늘 초청대 오신 분들 중에서 저 사람 얘기를 듣고 보니까 내가 모르는 영역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창조주라는 분이 만약에 계신다면 그분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라면 그분이 오늘 날 이 자리에 초청했다면 그 축복 나도 좀 받아보고 싶다 그런 분이 계시면 조용히 자리에서 초청해 오신 분과 함께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뭐 의도하는 거 전혀 없고요 축복해 드리고 싶은 기도해 드리고 싶은 그거 말고는 아무 의도가 없습니다 우리 본당에서도 또 드림센터에서도 옆에 체육관에서도 그냥 여러분 기도해 드리고 싶은 제 마음을 좀 받아주세요 지금 많은 분들이 일어나고 계시지만 하나님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인생은 분명히 난풍이 순하게 불매 이거 믿고 발걸음을 옮겼던 가정이고 직장이고 사업인데 전혀 예상할 수 없던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돼요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일어서시면 좋겠습니다 뭐 주소 적어내라 전화번호 가르쳐달라 이런 거 안 합니다 기도해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본당 안에서 지금 여기저기에서 일어나고 계시는데요 차육관에서도 드림센터에서도 그러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미 나는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사실은 나는 무늬만 크리스찬입니다 두려움이 올 때 광풍을 만날 때 그림이 아무 그림이 안 그려지고 떨고 있는 나밖에 없는 그림이 없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에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은혜가 필요한 인생입니다 20대 초반의 이민생활 초기에 광풍이 저에게 몰려올 때 너무 두려웠고 너무 불안했고 견딜 수 없는 공포가 있었지만 그 중에서 여러분 제가 제일 견디기 힘들었던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아픔을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형제도 부모님도 배우자도 아무도 알아주지 못합니다 단절이 됐기 때문이에요 이 시간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인생길에 웬 폭풍은 이렇게 자주 불어닥치고 하나님 인생길에 분명히 이 길로 가면 잘 되겠다는 그 기대감으로 시작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당황스러운 일 난감한 일을 만나는 것이 인생이라고 한다면 오늘 은혜를 구하며 자리에서 일어난 귀한 아버지 초청 받아오신 손님들에게 아버지 이후에 저들의 삶에는 풍락만락 떨고 있는 그 그림밖에는 그려지지 않는 인생에서 십자가에서 그 상한 우리를 내려다보시는 그 주님의 그림이 십자가의 그림이 같이 그려지는 그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르선 그 손길 손길들마다 오늘 성경님 그 손붙잡아 주시고 영하니 열고 그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은해 주시고 하나님 이번 한 주 내내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365번 성경에 기록하면 우리에게 들려주시기 원하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일도 화요일도 수요일도 예전에 없던 이 메시지가 우리 영혼에서 울려지는 그 길로 아버지 걸어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들의 찬양 15번 이 찬양은요 안이숙 여사라고요 옥중에서 핍박당함 아까 범브란트 목사님과 같은 케이스예요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주님께 고백했던 그 내용을 담은 찬양입니다 우리가 불러드릴 텐데 한번 가사를 가만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내 뜻대로 못해요 범한 이 길 가고 가도 범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곤해요 이게 우리 인생길 아닙니까 주님 예수 팔 내미사 내 손잡아 주소서 내 손잡아 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찬 내 일도 몰라요 찬 내 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일을ท장 찬 내 일도 몰라요 찬 내 일도 몰라요 찬 내 일도 몰라요 그래서 사고합니다 아버지여 날 붙드사 우리ların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소서 평탄한 길 주소서 아멘